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부여하고 있으신 종목용 매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매드팩트요. 매드팩트. 매스카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0만 2천원에 10%에요. 10만 2천원에 비중 10% 매드팩트 들어가게 되면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네, 그때 항상 저기 올라오래서 샀는데 매드팩트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항상 잘될 거라고 사는 거잖아요. 잘될 거로 샀는데 안 되면 가슴이 아픈 거고요. 매드팩트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면역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면역항암제도 있었고 네이처지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최대주도 테라젠이 특수인데요. 어쨌든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10배가 10배 갔습니다.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3만원까지 그냥 쫙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대시대로 주고 나니까 종목이 좋든 나쁘든 차액 실현할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액 실현이 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이 좀 트렌드가 안 맞고 메타버스 쪽이나 혹은 다른 쪽 2차 현지로 가다 보니까 소외받으면서 투매물량이 나왔다가 이 정도 자리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어디냐? 5만원에서부터 5만원에서부터 이 정도면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는데? 하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5만원부터 예전에 있던 어떤 매수 포지션이 아니라 새로운 매수 포지션,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있는 매수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매수 포지션이 지금 5만원부터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매수 포지션은 지금 단기적으로 9만원 정도까지는 볼 겁니다. 단기적이보다 흐름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작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조단이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9만원 정도에서부터는 악성 매물이 있어요. 왜? 한 달 이게 월봉이거든요. 4개월 정도 여기서 5, 4, 5개월 정도 물려있는 물량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만원이 되면 치열할 겁니다. 매도하고 싶은 사람과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그럼 이 자리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9만원부터는 물론 비중이 적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시겠지만 9만원부터는 매도 포지션으로 보셔라.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고요. 그럼 매드 팩토를 언제 더 추가 매수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의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추가 매수. 근데 이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가게 냅두는 게 낫지 정말 매력적인 자리는 4만 5천원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나 수긍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6만 4천 9백원이잖아요. 그냥 혼자 가라 이거예요. 지금은. 혼자 가서 9만원 가주면 내가 좀 아쉽지만 손실보고 나올게. 이 전략이고요. 대신에 만약에 4만 5천원이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포지션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추가를 해서 손해를 10% 해서 빼려고 하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도 6만원 밑으로는 할 것 같습니다. 양보하더라도. 6만원 밑으로요? 6만원 위로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